공평호 그런 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타인 혹은 타인들의 결정이 옳지 않거나 또 불법적인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정성 거란 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고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유튜브 채널 파트너 hstv의 영상을 공평호 tv에서 소개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제목은 철없는 이준석 토론실력 이런 이 플락치 소리 나오지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내용은 접어서 투표지를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우기는 이준석이 토론회에서 상대방 건류에 따라 스스로 공직자 선거법을 법 조문을 읽다가 접어서라는 규정을 스스로 언급합니다. 그 이후에도 접어서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류의 주장을 펼치는 좀 우기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준석의 그런 토론회 장면을 포착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한 표친이 영상 내용을 보고 좀 불편했던지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 대표인데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인 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응적으로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은 생각을 다듬지 않고 그냥 좀 긴 그런 답글을 남겼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대색이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사든 사업이든 나라든 간에 옳은 것을 추구해야 결국 간절히 원하는 과실을 결과를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일을 한다고 급죽거리고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수십 년 해온 농부들이 오히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를 더 잘 알 것입니다. 농사에서 얼렁뚱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손에 넣는 과실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답글로 남겼습니다마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을 아주 잘 담아낸 겁니다. 뭔가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정도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 연합뉴스티비에 출연해서 약 14분 30초 정도 인터뷰에 응한 황교안 후보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젊은 아나운서가 황교안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의 구도대로 여야의 1대1 구도의 노선이 확립된다면 각각의 지지층이 있는데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저어 살 것인가 그것이 정권의 재창출이나 정권의 탄화를 하던 가장 중요한 선부처가 될 텐데요. 지금의 이 부정선거 프레임이 외연 확장에는 조금 저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 황교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을 해도 선거 부정에 선거 공작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선거를 하나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든 무슨 부정선거 프레임이든 다 좋은데 이건 못 고치면 선거 하나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황교안 후보가 드러내게 됩니다. 아나운서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세상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젊은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법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옳고 그렘의 문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런 집단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중심으로만 세상사를 볼까 그런 강한 한탄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란 그 자체는 우리가 선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유분류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체제를 붕괴시키냐는 정의의 문제냐 옳고 그렘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인 거죠. 사회가 당장 먹고 사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측면 올바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비겁한 사회가 되어버렸던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겁함의 비용 청구서가 시간을 뜨고 엄청나게 밀려들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회인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입니다. 10월 5일에 방송된 연합뉴스티비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D-Day 3일 전 황교안 예비후보국에 든다는 영상물은 약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티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나 진보에 지추지 않은 시청자들이 아마 시청을 했을 겁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황교안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다루지도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력 하에 있는 각종 여론조사들은 황교안 후보를 인위적으로 10배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것은 선거공작의 일환입니다. 그런 생각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만 6천여 명이 지켜본 인터뷰 영상에는 정확하게 615개, 9개 영상의 의견이 실렸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순서로 정리하다 보면 수십 개를 읽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안정적인 그런 믿음직스러운 국정운영에 대한 발언과 태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를 철회하는 시청자의 댓글을 남긴 사람은 600명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도 2,100개 정도고 실오율은 29개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여론조사와 민심의 표출사의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4강에 황교안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곧바로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에 부상시킬 수 있는 화약고인 황교안 후보를 경선 조작으로 인위적으로 낙마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4강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더해서 자기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도 스스로 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 문제가 많은 야당인 거죠. 야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여당이 이중되다 불러도 싸다고 봅니다. 더욱이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온갖 선거 조작을 저지른 범죄 집단에게 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임한 것은 국민의힘당의 수뇌부들은 응당에 저가 볼 땐 책임을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 수뇌부의 그와 같은 부정성을 용인하고 그 부정성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일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경선관리를 맡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든 나라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길이 길이 번성할 수가 있겠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저는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